가수 전지윤이 신곡 배드 인트로 영상 세상 모든 나쁜 이들에게를 정격 공개했다. 19일 오후 6시 공식 채널을 통해 전지윤의 여섯 번째 싱글 앨범 배드의 인트로 영상을 선보이며 공격적인 컴백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세상 모든 나쁜 이들에게 말과 함께 거친 사막 한가운데를 정처 없이 걷고 있는 전지윤의 모습이 담겨있어 눈길을 사로잡는다. 전지윤 특유의 걸크러시가 담겨있는 강렬한 눈빛 속에는 이번 신곡의 키워드 분노가 고스란히 느껴지고 있다. 전지윤의 이번 신곡은 이별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받은 사랑에 대한 정신적 충격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곡으로 허, 분노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많은 음악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할 파격적인 음악으로 세련된 비트와 중독성 강한 멜로디 메이킹이 돋보이며 유니크한 보이스로 주목받고 있는 김뮤지엄이 피처링으로 참여했다. 전지윤의 여섯 번째 싱글 배드 음원 및 뮤직비디오는 오는 24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